오늘은 빌리뽀서 4장 19절 말씀 필요인가 욕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만일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몸에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물질적인 피로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외적인 피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해요 마실 물은 일주일만 만약에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은 40일 이상 만약에 음식이 제공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또한 보존욕구 배설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소변과 대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배설이 돼야 우리 몸이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면 배설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적체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그 후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그 욕구들이 적절하게 그 피로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육체의 그러한 필요가 좋은 집 좀 쾌적한 집이 좋겠죠 또 이동수단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해결되었을 때에 그 피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로 이상으로 이것이 바래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피로 이상으로 할 때 이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구라고도 하죠 이러한 욕망과 욕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어요 많이 먹는 것, 너무 많이 자는 것, 너무 많이 또 배설하고 너무 많이 성적인 이러한 충동에 사로잡혀요 이것이 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우리의 육체적인 해악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피로가 뭐냐 바로 내적인 피로입니다 내적인 피로는 소위 말하는 영혼의 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몸으로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후하고 불어넣어짐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온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영이 호흡을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하나님의 숨이 합해졌을 때의 정신, 혼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혼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사실 육체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혼의 기능은 감성이 있고 이성, 지식, 판단력, 분별력, 또 의지 이것을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를 잘 구분하여 그것을 yes, no 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라는 건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동전 같으면 동전에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서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교육, 환경, 영양 상태 또한 부모와의 자녀 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힘든 어린 과정을 통과할 때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편모나 편부술하에 있게 되면 얼마나 그게 어린아이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전처럼 여러 가지 거기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또 얼마만큼 감정이 풍부하냐 얼마만큼 사랑과 온정과 이해력과 이러한 돌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혼적인 기능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각인이라고 해요 각인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 바로 혼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그 영의 기능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어떠한 신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합해졌을 때 비로소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다시 거듭나는 상황을 다시 뭐라고 말하는 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몸과 정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우리 몸 안에 가하는 영적인 기능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그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중생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저는 처음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계신 교도들이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듣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버지라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온대요 아버지, 기도하게,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피로를 주신 그 몸의 피로 또 혼적인 피로 그것은 사랑과 이해와 온정과 돌봄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피로 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판단,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고 또한 혼적인 의지를 통해서 결단하게 된다 선택한다 선택은 혼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바로 선택하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요 거기에 따르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잘 인식하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무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속적인 것 어떠한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점을 치거나 또한 어떠한 이상한 구술하거나 타로점 여러 가지 점성학도 있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깔아뭉겨버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에 사로잡힐 귀신의 영 어떤 신에 사로잡힌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되면 막 몸을 흔들고 그냥 정신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그때 강신술이 임하는 거예요 강신술 그리고 나서 점을 치게 되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기능이 아주 뚜렷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뚜렷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전혀 예속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지정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였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야 결정은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이 각 기능을 적절하고 조화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뜻이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풍성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사람의 영은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데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모태의 자궁 속에 다시 드러났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의 영이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외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2차 세계전 끝난 후에 독일 민족들, 독일 국민들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독일이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 그들도 우리처럼 보릿고개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만나면 이스티어 카토펠? 여기 감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그 인사를 들어요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환호를 했던 것이 뭐냐 이 먹을 것, 입을 것, 주택 이런 걸 해결해 줬어요 히틀러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전쟁 물자를 만들고 실업자들을 다 군수 물품을 만드는 대로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히틀러를 그냥 마치 구세주처럼 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뭐 이렇게 무슨 뭐 세뇌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를 부를 때 하일 히틀러라고 하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틀러 만세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 그 말이 아닙니다 하일이란 말은 영어로 힐 헬라우로 말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요 치유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그래서 독일어로는 하일이에요 하일 그래서 히틀러를 마치 구세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 구세주 메시야로 부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냐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줬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필요 그저 육체적인 필요만 해결이 되면 오케이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해줄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해결하는 것만이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틀러는 먹을 것은 줬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망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의 똑똑하고 좋은 머리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정치력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어요 독일 국민들은 이런 게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1억 가차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바른 영생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내리워주신 구세주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죠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게요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의 버린돌로서 진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바로 화목죄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성량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했다 이게 거듭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주물이야 버라이전것은 지나갔으되 버라세것이 되었도다 알렐루야 여러분 마치 PC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컴퓨터 PC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PC 안에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하드웨어가 갈아지게 된 거예요 하드웨어 아무리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드웨어가 갈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은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PC면 PC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보기에는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가 통째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드웨어를 변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된 거예요 옛것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사단에 매어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복술하고 토정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마귀의 그러한 위세에 늘려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러한 흑암의 권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늘 미혹하고 거짓되게 잘못된 사상을 불어넣어주고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주어서 우리를 미혹해서 잡아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미예요 변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도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와 같이 모든 마귀의 미혹과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 분별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나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추구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마귀의 이러한 속임수였구나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해방 해방 와 해방 이 사슬에서 쫙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된 사슬에서 미혹의 사슬에서 거짓말의 사슬에서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자 정복자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로 그로 말미야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야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눌려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필요가 바로 영적인 필요요 헌적인 필요요 바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드웨어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태사로니카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필요 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 바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욕심을 필요로 착각한다 이거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이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착각하면서 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필요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야말로 전인적인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전인치유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 성서적 전인치유 이것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전인치유란 말이 성경이 어디 있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중풍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이 노예했습니다 왜 안식일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안식일날 일하면 안되잖아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는데 왜 너희가 나를 노예워하느냐 안식일날 노세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38년 동안 사지를 못쓰며 누워있는 이 자를 내가 치료했음에 왜 노예워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론 안트로폰 히기에서 힐링도 홀맨 여러분 홀맨은 홀론 안트로폰 이것은 영어로 번역된 것이 홀맨 우리나라 번역은 전신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루터 번역 독일의 루터 번역에 본 간센 맨샌 게하일트 간센 맨샌 이것은 전인 게하일 치유라는 얘기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치유한 것으로 왜 너희가 나무래고 노여하느냐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분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영이 바로 혼에 송신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이 이것을 잘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면 때로는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채는 거예요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받고 영이 바로 혼에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은 사실 다 교통하고 있어요 또 혼과 우리의 몸도 다 교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봐도 입자냐 파장이냐 입자는 눈에 보이는 거고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몸과 혼의 구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역은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장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과 물질은 사실은 교통하고 어떠한 특별히 딱 무슨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질병이에요 아니 평화예요 생명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육신의 질병이에요 뼈로 썩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 혼이 잘 분발하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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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속에 이루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육체까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10명의 문뜸병자 중 1명 사마리아인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라만 만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혼에 전달되고 그 혼이 전달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 육체가 질병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떠나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바로 물질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변화는 사실은 그 전자와 원자 분자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원자와 전자의 그 핵심을 다 하고 나면 말로 쿼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끈이 이러냐 끈 끈이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자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바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스 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 의학적인 치유는 어떠한 자연적인 물질의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치유 신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혼을 자극하고 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까지도 전파로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여져서 나도 모르게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아유 좋아져요 병이 시안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의사 목사이지만 의사로서 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야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케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그냥 모른 척했을 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는 것이에요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러한 외적인 피로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가정의 불안 집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내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늘 깨워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첫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적인 주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드물지만 저는 그런 걸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그런데 이것이 계속 깊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그냥 투영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생각이 임팩트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귀를 칠 때가 있어요 귀를 소위 말하는 영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우 물론 추구하지 마세요 이런 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눈을 눈을 직접 주입시키는 거예요 환상이 팍 짧은 영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투시다 이런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 위험할 때 보호하려고 할 때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혼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대개는 영을 통해서만 하지만 그래서 생각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이게 성령의 역사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걸 추구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는 추구한 적이 없어 이런 것을 벌려고 어떤 사람은 환상 좀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음성 좀 영음을 들게 해주십시오 이러다 보면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다 그렇게 그것은 추구하지 추구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다른 줄이 되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어떤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직장인가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직장을 저게 주시 없어서 그런데 직장에 시험을 봤더니 딱 떨어졌다 이거야 그건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한 가지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또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여러분 일본 동일본 대지진 그 해일 수나미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그걸 보고 그냥 놀래 자빠져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놀라운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파괴시키는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백성들이 관영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첫째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 특히 음행 특히 음란 얼마나 이 문제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가 망할 때 다 보면 음란으로 망해요 음란이 왜 오느냐 영적인 타락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란에서 영적으로 타락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우상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작할 때 그 열매로 음란이 성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회계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문제 이것은 하나의 몸으로 타락하는 범죄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적인 범죄가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릎을 꿇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견을 위해서 민족의 보구만을 위해서 불철주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민족의 회견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직까지 열정을 가지고 아직 교회가 여러가지 타락했니 뭐니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알짜배기가 있어요 알곡이 있습니다 양들이 있습니다 발에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또 보금안에서 평화적인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이제는 세계 영적인 모델이 되는 리더가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나라를 삼으신 줄 확신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는 마치 어떤 책에 뭐 터키의 사탕 터키의 사탕 그 터키의 사탕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 사탕과 같은 부기와 달콤한 음식과 지위와 이러한 원한에 대한 복수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 터키의 사탕을 구름사탕 이것을 빨아먹듯이 거기에 애착이 돼 있다 이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부기 영화 건강 축복 이러한 것에 애착 이것은 바로 외적인 필요 이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도 우위에 서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욕망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리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치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함 요함 갈라디아서 요함 갈라디아 요함 갈라디아 요함 갈라디아 버렸어요 버렸어요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돈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십시오 팬이 아니여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크리스도 안에 영원한 형벌이 사라집니다 정제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알긴 했지만 예수님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구조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우리의 마청제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형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은 어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